렛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뭐지? 자! 카메라야 이건 카메라 카메라 안녕하세요 라임피디님 오늘은 재밌는 날 무슨 날인가요? 아빠 다이어트하는 날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다이어트가 될까요? 이게 다이어트입니까? 이게 다이어트입니까? 네네네 비 jewelry 오구 무슨 날이에요 라임 씨 빨라 생활이네요 엄마가 아직 안 와서 쇳불리 culpa질 수가 없어 뽀뽀가 네 살입니다 네 살 불이 안 켜져요 뽀뽀 4살 먹기 싫습니까 뽀뽀? 뽀뽀 4살 생일 케이크 여태 동안 뽀뽀 생일을 한번도 못해줘서 자 1,2,3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뽀뽀 생일 축하합니다 뽀뽀 밥그릇에다가 뽀뽀 밥그릇에다가 뽀뽀 난리 났어요 뽀뽀 난리 났어요 그래 애비 생일이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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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괜찮아 먹어 뽀뽀가 채일라 라임이가 한마디 해주세요 뽀뽀야 그 케이크 먹고 앉아서 먹는거야 이제 3살 아니라 4살 4살 개팔자 성팔자 뽀뽀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라임이랑 같이 남동생 이렇게 해줘서 라임이가 아주 잘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 고마워 정신없지? 먹느라 여러분 고기 케이크 처음 보셨죠? 고기 케이크 우와 안돼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닌데 그래도 뽀뽀 생일이니까 참으세요 그건 아니지 오 진짜 바닥에 다 칠해놨어 또 뽀뽀뽀뽀 퇴근했봐요 아 추워 뽀뽀 청소도 해줘요 라임이 다 먹을까? 다 먹을까? 뽀뽀 뽀뽀 라임이가 잠자리를 잡고 있어요 가을이 되니까 지금 잠자리들이 많이 있네요 이 잠자리는 무슨 잠자리일까? 잡았어? 고추잠자리 아니야 꼬리가 꼬리가 빨개야지 고추잠자리 혹시 내가 이거 엄마가 잡아줬던 잠자리 나 줬던 애? 똑같이 생겼다 그치? 자 날아볼까? 잠자라 휴 어디갔어? 저쪽에 갔어 저기로 날라갔다 뽀뽀 안겼어요? 뽀뽀 오늘 지금 수영할겁니다 저기 수영장에 좀 이따 들어갈건데 준비행동으로 시켜야합니다 신경지가 일어날 수 있어 뽀뽀야 이제 수영하러 갈건데 뽀뽀 잘할 수 있어? 응 어 그래? 알았어 자 뽀뽀 수영시키기 자 뽀뽀씨 한번에 막 돌아가면 안되죠 어? 하늘에 먹구름 어? 자 뽀뽀야 발부터는 차 다리 어 다리를 막 휘적휘적거리고 있어 잘하네 뽀뽀 잘하네 뽀뽀 뽀뽀야 아니 왜 아깝짝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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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아니야 아니야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우와 엄청 잘한다 너 수영 우와 이거 완전 대반전인데 아이구 잘한다 아이구 잘한다 아이구 잘한다 이게 말로만졌던 개헤염이네요 개헤염 뽀뽀씨 비용해버리자 어때요? 부들부들부들 페 call 태호 뽀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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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바로 시작 뽀뽀 pronounced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한테 웃는 표정이래. 표정이있다. 그랬어? 자. 뽀뽀의 롤리팟 빼가 출동합니다. 뽀뽀야. 뽀뽀야. 라이미가 뽀뽀랑 꼭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수영장 물 빼는 날. 뽀뽀랑 마지막으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수영 수영! 으쌰! 목표는 논리팜인 뽀뽀씨였습니다 종종종종 뽀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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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운데 있어 가운데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언제까지 타는거야 야 나 수영하는 강아지라고 당연하죠 교부도 탄다고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시원해 나오고 싶어 이제 이제 그만해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요리로 하나보면 다 먹을 수 있죠 나 개껌 너무 좋아해요 나는 솜사탕 너무 좋아해요 아 정말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 라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임이 식구들이 자전거 하이킹을 한번 해볼거에요 라임이 아빠 자전거는 아 이렇게 생겼어요 크롬톤이라고 지금 라임이 안장 아빠 안장 요기 한번 이제 타볼게요 저 여기에서 일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전거 특이하게 이렇게 바퀴가 접힙니다 오케이 가자 가자 뽀뽀야 내가 가져야 돼 서희 봐봐 저쪽에 저쪽으로 뽀뽀 배 신났다 자 이제부터 미루찾기를 해볼거에요 우후 미루가 어디있나 비밀인가 여기는 비밀 미루찾기인가 일로 가볼게요 막혀있나 막혀있나 옆으로 꼬꾸라진데 이거 엄청 쉬운데 신기하죠 라임 어때 바람도 이렇게 선선하게 불고 뽀뽀가 지금 라임이랑 아빠를 열심히 쫓아오고 있네요 왜요 그럼 오 보파 어 뽀뽀가 귀엽다 담배 끊어 그렇지 도무가다 사사사사사 짜장 떡볶이 김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짜장 떡볶이랑 김밥 야외에서 나와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 이 떡볶과 짜장 떡볶이 짜자자자식 김밥 일요일날 이렇게 밖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우리집은 주말에는 자전거가 엄청 맛있어 짜장 떡볶이 먹을게요 이거 안 뜨겁네? 맛있어? 응 맛있다 이 짜장면이 다 들었네 아빠 짜장 떡볶이 아빠 주사 잘 먹어요 라임 아빠가 엄마랑 라임 엄마랑 결혼할 때 샀던 자전거입니다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지금도 완전 새거에요. 나임아빠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전거.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아빠가 찍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가 찍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사진 한 장 안 보이죠? 지금 뽀뽀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얘는 달콤한 얘는 달콤한 레몬 얘는 딸기 얘는 맛있는 맛있는 걸 배걸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요리로 하다보면 다 먹을 수 있죠. 아 맛있는 거네요. 나 맛있는 거 먹어야지. 냠냠냠냠. 뽀뽀는 개껍 너무 좋아. 냠냠냠. 오 맛있어. 나 개껍 너무 좋아해요. 나는 솜사탕 너무 좋아해요. 아우 정말 안녕. 라임이는 솜사탕을 다 먹었을까요?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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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튜브 다같이게 포포 아가입니다 포포가 생거루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런 강아지 여러분이 본적이 있나요 포포야 포포지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어 아기처럼 포포야 르도르프씨 산타 트리프 마셔 오 빨개질 것 봐 내 얼굴 찍지마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꼬꼬라입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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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아니 저놈아 다같은 냄새 고마워 놀아달래 오빠 앉아 이리와서 intercept 앉아 만점 뽀뽀야, 뽀뽀, 뽀뽀야 한 번만 봐줘 기다려 그림 그리스 웃음 웃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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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야 원래 소리가 너무 그렇gle 바보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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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뽀뽀야! 와! 잤다! 뽀뽀야! 라임엄마를 구해줘! 라임엄마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저 위에 올라갔어 날짜! 뽀뽀! 라임엄마가 지금 위험에 빠졌어요 뽀뽀야! 라임엄마를 구해줘! 라임엄마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저 위에 올라갔어 뽀뽀가 우리 가족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왜? 엄마 괜찮아요? 나도 뽀뽀 같아 엄마 그냥 달려들어 너 멋있어 나도 소리 들려봐 뽀뽀가 생명의 응용 그니까 우리 충전 충전 뽀뽀 앞으로 사랑이 돌리네 뽀뽀가 라임엄마를 살렸어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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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아! 노트enta 미션 뽀뽀 물 엄청 많는데 라이미의 힐 리스 타임! 엄청 빨라진데 지진 났었어? 여기는 우둘둘둘해가지고 못할 것 같아 근데 바퀴가 고장나가지고 바퀴를 샀어요 바퀴! 바람이 반대로 불어가지고 자꾸자꾸 멈춰 오 날라고 신났어 그냥 뽀뽀 신나서 웃어 너무 좋아 두물머리 건너편 여러분 이게 뭔지 맞혀보세요 누가 봐도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소콜이든가 짠! 이건 뽀뽀집이에요 뽀뽀집을 사왔어요 뽀뽀가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 뭐지? 뽀뽀집이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페이지에 그냥 사라졌어요 이거가 좀 약간 그래서 뽀뽀 다 뜯어놓은 거 봐 방석을 자 지금 이렇게 러그도 일단 깔아주고요 짜잔 뽀뽀아 좋아하려나? 뽀뽀가 왔어 들어가 들어가 오 너한테 먹었어? 들어가서 마저 파는데요 오 뽀뽀 좋아? 뽀뽀 좋아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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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먹고 있어요 뽀뽀가 잠에서 나오자마자 여기에서 털거든요 털을 근데 여기서 막 미끄러지고 그러더라고요 마릇바닥이어서 근데 이제 미끄러지고 걱정은 되겠어 고양이 배가 터지는 거야 임산부 고양이 임산부 고양이 자 임산부 고양이 아기 날래 하고 지금 뱃속에 애기가 늘었어요 뱃속에 애기가 늘었어요 안녕 쟤 저기 가서 물 먹고 있네 응 물 먹고 있어 물 먹고 있어 네 뽀뽀 시원하지 뽀뽀 좋겠네 뽀뽀 좋겠네 뽀뽀 있다고 귀여워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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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졌잖아요 탁시 여러분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감기 다 났어요 장갑이다 하얀 날아갔다 이거는 친할머니가 주신거고 이것도 친할머니가 주신거에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거 하늘은 엄청 태웠어요 자 이제부터 놀아볼게요 탁탕탕 우앗 넘어졌잖아요 동ίναι 부라미 unfair 부라미 갑자기 누웠어요? 왜? 재밌어요? 네 얼만큼이야? 이만큼 다 왜? 엎어볼게요 하나, 둘, 셋 조금 이따가 뽀뽀랑 인솔맥 탈거예요 우와, 우와 이거 어디? 지표봐주세요 우와, 엄마 이거 탈거 잘했나? 한 번만 더 오, 가졌잖아 고마해, 고마해 뽀뽀야, 달려, 달려 이야, 라이브야, 달려라 뽀뽀랑 신나겠다 근데 한 팔은 이 자식이 아닌데 아싸 아싸, 엄청 빨리 아, 힘들어 와, 재미없어 와, 재미없어 와, 재미없어 와, 재미없어 고마워 우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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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아빠는 계속 끌었어요 안녕 야완 안녕 안녕 안녕